야 할리우드다 할리우드 할리우드 좋죠 겐지 좋죠 여기서 또 영화 한편 찍어야겠네 여러분들 그냥 진짜 운주운주 아셔야 돼요 여기서 공짜 영화 보는 거잖아 겐지 주연의 공짜 영화 보는 겁니다 우리 팀 아이디 다 한 영어인데 개무섭다 나 어디 분미 써본 거 아니야 사실 말 걸자 치유가 필요하다 눈 까라 반갑군 잘 못하네 눈 앞에 임무에 집중하라 따라와 내가 처음에 하이라이트 만들고 시작할게요 그냥 지금 적팀은 다 한 한글 아이디고 우리 팀은 다 영어 아이디인데 왜 아까 국가 대항전 같은 느낌이네 용상이 리얼 참 트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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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 대항전 좋다 하하핰 하하하하핰 하나 올라오거든요 누구죠? 뭐죠? 안되죠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안됩니다 어? 그 메일 올라간데? 도와줘야겠다 포르빈 있나 본데? 말지 잘합니다 여러분들 아이 제가 여태까지 그냥 못하는 척 보여준거에요 그냥 잘해요 저 여태까지 그냥 못하는 척 해준거야 뭐야 큰일났다 굴수가 못하겠다 오케오케 굴 여기서 빼면 죽은거야 오케오케 굴 여기서 빼면 죽은거야 괜찮습니다 아직 수비 잘하고있어 우리팀이 지금 제가 저기서 나대는것도 굉장히 이득인게 제가 저기서 나대면은 우리팀이 수비할 시간을 벌어주는거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우리팀 다 뒤지고 있네 큰일났다 먹히는데 뭐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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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당해 짭당해 짭단 아하 궁 썼어 쟤도 나 그냥 궁 쓰지 말아야겠다 저는 궁 안 쓰는게 더 멋있는거 같네요 사실 그쵸? 망룡 어 위에있다 루슈 아니 또 지나요? 난 꺾이지 않는다 우리팀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안에 로드우브를 뒤로 돌아가서 체력 한번 쏴 아 체력 어딨지 여기? 밟나? 못 밟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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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나 쿨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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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겐지네? 어 어 어 메이메인 어 툴! 이거 이거 파스트로 비썼다 잘 맞고 있어 우리 팀 60초 남았네 이게 이겼네요 이거는 봐봐 이렇게 잘하는 거를 우리 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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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를 하필 막아가지고 아 나 그거 쓰지 말아야겠다 진짜 분만 쓰면 이겨네 아이씨 다시 아니 군만 쓰면 타이밍이 안좋아 그냥 저 군빼고 땅어주면 안돼요 아이씨 뭐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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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가네 한국팀 다 나갔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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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라이트 있었나요 방금? 없었네요 어? 박사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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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장타워 또 여기왔네 리장타워 여기도 또 제가 잘하는 맵이거든요 리장타워 리장타워에는 현진 데려와야합니다 어 근데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게 잡혔는데? 아닌가? 아니네 41, 35, 39 별로 높은거 아니네 이 메인은 솔직히 그렇게 어지러운 캐릭터는 아닌데 되게 단순한 캐릭터에요 얼리고 때리고 얼리고 때리고 이것만 하는 캐릭터거든요 근데 이런 벽같은거 벽같은거랑 기타 등등 스킬들이 참 마음에 들어서 자세합니다 어? 귀엽다 이거 야 입 벌려봐 얼음 들어가네 버벼 jaw 요 여기서 들어가 왕 랩 보기 맞 여 으 . 오케이. 오우. 쒸 흐흐흐 저거 뭐야 흐흐흐흐 난리다 지금 아 왜 이렇게 다 죽었어 아 자자자자자자 자 시간이래 우리팀이야 가요 내 궁 어디갔지? 내 궁 어디갔어요? 내 궁 어디갔어? 내 궁 어디갔어? 나 궁 믿고 들어갔는데? 어 근데 우리팀이 싹 쓸었다 궁이 없어졌어 갑자기 어디갔지? 뒤에서 놀고 있었다고? 왜 뒤에서 놀았지? 튕겼나? 겐지가 튕겼나? 이해가 안되는구나 이거도 나쁜 되게 하는게 없네 지금 나 아우 쟤 둘이 멀리 나간다 아우 쟤 둘이 멀리 나간다 아우 쟤 둘이 멀리 나간다 살았다 살았다 아니네 나 아니구나 아우 민망해 우리팀 메르시 없지? 아 있네? 빨리 먹으러 가요 아우 쟤 둘이 멀리 나간다 아우 쟤 둘이 멀리 나간다 이거 어쩐다? 뭐야 뭉쳤어 갑자기? 어? 리퍼반드? 어? 리퍼 방북 들어갔네 우리팀 아 잡지 마세요! 아이 아 우리팀 잘했어 근데 잘했는데 잘했는데 우와 여기 신기하다 리퍼인줄 알았어 아 우리팀 다 하야네 다 흰중이들이네 메이가 왜? 메이도 잘했어 궁 빼고 어 옆으로 들어오네 괜찮아 괜찮아 패기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자꾸 패기를 부리네 거 좀 드세요 거 좀 거 좀 맛있게 먹어 내가 옆에 아 너무 많다 persist 아 오케이 오케이 얘네 쫓아요 이제 퍽을 해봅시다 어디있어.. 다 나가면 안 돼요! 들어오세요! 아니.. 위에서 쏴 또 먹히겠다. 솔져가 다 잡았어 뭐야 아웃트 으흐흐흐흐 당신은 당에도 싸요 위에 정크랩이 있다고 하는데요? 위에 정크랩이 있다고 하는데요? 개힐러 짜졌다 오케 이겼다 아 2맵 2맵도 메이가 활동하기 정말 좋은 구역입니다 정말 여기가 홈브라운드지 제 1기에요. 보이세요? 뭐야? 3 2 1 리퍼 리퍼 들어왔다 차 놀까? 차 놀까? 오케이 일단 먹으면 쉬워요 여기는 뭐야 뭐였다 이랬어 뭐야 뭐였다 이랬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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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리퍼 딸 수 있어 베르시 지원 개졸비요 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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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Mike 를 괜찮아 괜찮아 남을 수 있어 아 천해선 또 100개 100개를 저에게 제 플레이 메이 사이퍼패스 플레이를 보면서 저랑 똑같네요 제 성격이랑 똑같네 하면서 100개를 감사합니다 이거 좀 궁 쓰고 바로 벽타고 올라갔으면 한 두명은 잡을 수 있었는데 벅장 말라고 뒤로 돌아가야지 오우 잘 피해지 잘하나 힘드해 으아아아아아아 으흐흐흐흐흐 2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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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? 비트 이리와 죽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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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축하 시간인데 아...클났다 너무 많이 들어왔어 우리팀 너무 많이 죽었어 아...클났다 아...클났다 이번... 이번에 못 뱉으면은 질거 같은데 어... 어어 먹을 수 있겠다 먹을 수 있겠다 먹을 수 있겠다 아... 아 먹었다 먹었다 이기죠 뭔 역전 팁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줘 메이가 홈 브라운드인데 아... 뭔데 이거 아...이 때 다 죽였구나 이게... 나 죽었을 때인데 리퍼가 뛰어내려가지고 다 죽였네 아... 어어... 오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있나요? 아 있네 뭘까요 과연 두근두근 뭘까 난 이 순간이 가장 떨려 과연 어떤 플레이가 하이라이트로 저장이 되어있는 것인가 땡 죽방 공격 아 뭐야 아 이럴거면 그냥 만들지말라구요 하이라이트 아 이거 보고 그냥 괜히 기분상하네 아 기분상해서 못하겠다 아 아 아 아 아